오프닝을 시작해서 2시부터 3시 10분까지 공연이 됐어요. 5시 50시부터 공연도 봐도 되고 여기 앞에 이벤트 있으니까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지금 순천대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범하게 옆에 가서 평범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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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어요. 락맨 Ronald 유학이rap 스즈합에서ọi 1,000만 доб어지때can 널ент에 opening forcibate 큐 ese 군itung 군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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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군무 gadgets 용 숙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경하다가 우리가 여기서 3시 반에 다시 가는 걸로 모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경하다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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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